Q. S&M 자 S&M 사실 이거는 이랬다 저랬다 해서 좀 갈릴 수가 있고 T랑 F는 좀 확실하게 갈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그래? T랑 F는 이제 T가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이고 F가 좀 감성적인 사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T랑 F가 제일 많이 갈리거든요 자 다음 토크 주제 T와 F 들어가시죠 Q. S&M 이성과 감성 자 시험 공부하러 카페 갔는데 놀러 온 친구 둘 중에 더 화나는 사람은 A. 나 고생한다고 음료 한 잔 더 시켜줬는데 가져오다가 바로 엎질러서 저네요 요점 정리 다 적신 민윤지 씨 B.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밤새서 정리한 요점 노트 바로 세벼버린 정정순 야 저거는 아 정순아 진짜 아니 나는 폐허하지 못한 거에 약간 더 화를 느끼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공덩이나 약간 그런 거냐 이런 거거든요 저거는 실수잖아 A는 날 위해 뭔가를 갖고 오다가 엎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A면 성격 문제 있는 거다 이거 B는 B는 괘씸해서라도 손절해야 돼 나 지금 울기 났어요 잠시만요 이입을 해보자 어떻게 이입을 해? 네가 오답 노트를 안 쓸 텐데 아 근데 사실 또 한 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밤새서 다 했는데 거기다가 진짜 커피를 다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환나지 아니 나는 이제 그것도 일반할 거 같긴 했거든요 안 보이는 거까지 화가 나긴 하네 그치 아니 그니까 실수니까 근데 이게 나 고생한다고 음료를 한 잔 더 시켜주는 데가 아니 내가 생각을 바꿔줘 아니 내가 진짜 그림 다 그려놓은 거에 음료 엎은 거잖아 아니 우리는 최고의 역작이야 네가 음악 작업을 봐야 되는데 찍어가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야 근데 네가 완전 역작 아니야 봐봐 우리가 지금 오답 노트로 들어가면 안 돼 그치 야 이거를 이렇게 해봅시다 작업하는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작업 프로젝트 자 1번은 자 내가 이거를 몰래 디벨롭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 곡을 그래서 몰래 형 몰래 컴퓨터를 켜서 이걸 기타를 좀 더 쳐주다가 세션이 그냥 통으로 날아갔어요 그치 그치 근데 어쨌든 의도는 좋았어요 요거를 몰래 해서 홀랑 다른 놈한테 팔아버렸네 팔아버려 하는 거야 아니 그거를 딱 듣고 어 이거 좋은데? 이걸 그대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살짝 교묘하게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의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하나 잃었냐 아니면 요점 노트를 하나 잃었냐 아니 근데 찍어간 건데 난 둘 다 잃을 거 같은데 나한테 피해가 없는 거면은 우리 너무 가버리겠어 지금 다 아니지 요점 노트 거의 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치열할 거라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고? 너무 속상해 야 나 이번에 시험 망했어 일단 당신이 할 말은? 오 축하 축하 어차피 일단 난 망했거든 그치 나도 망했거든 하나 둘 셋 아 요즘 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에 이 패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A는 봐봐 정서에 대한 대답이야 나도 어려웠고 다들 뭔가 그랬다라는 거고 B는 뭔가 사실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역시 A가 F네요 아 나 T구나 난 왜 F지? 너 완벽하게 T다 야 나 F인 줄 알았디 아니야 그 계속 바뀐다니까 자 친구가 와서 나한테 야 너 지금 하는 일 네 적성에 별로 안 맞는 거 같아 차라리 그만두지 근데 내 답변들이 다 너무 약간 라고 했을 때 아니 근데 전제가 부족하긴 해 지금 그렇죠 사실 내가 얼마나 A를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 그렇죠 근데 이제 형은 그런 게 먼저 나온 거죠 그러면 어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지가 제일 이건 핵심이야 나는 어느 부분에서 안 맞는데 니나 잘해 니나 니나 잘 사세요 오늘 제일 흥분하신 거 아니 니나 잘해 니나 잘하세요 아니 사실 사실 저런 질문들은 더 이상 나랑 친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질문들이잖아 아니 근데 저 질문을 우리 만약 연습생 때 했다 치면 더 답변이 확실하게 나올 거 같아 아 연습생 때? 아 연습생 때라부터 얘기가 다르지 연습생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었어 그냥 이제 불확실해 나는 나는 난 답변 똑같은 거 같아 나도 아까 똑같아 아 그래? 아 나 좀 바뀌었어 우리 연습생 때는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에 아 그래? 나 뭐 할까 나왔고요 응 연습생 때는 나도 그 힘듦 때문에 나랑 안 맞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연습생 때는 직업이 아니고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 이게 특수한 직업이라 그럴 수 있어 아 그래? 오케이 뭐야 아 뭐 그랬을 거 같아 그러나 속으로는 어쩌라고 이렇게 했을 거 같은데 일단은 할 거 같아요 저는 현지와 과거를 알아서 할게 일단은 할게 오 일관되어 있네 나도 아까랑 똑같은디 좋아요 재호씨 뭐예요? 저요? 저도 똑같아요 흠 고민해볼게 유유 저 포기는 안 한다 형 고민 안 하실 거잖아요 말만 하는 거죠 예의상 말은 해야 되니까 답변해 줘야 되니까 자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어요 자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어요 친구가 전화와서 제일 첫 마디로 야 보험은 들었어? 이게 중요한 게 제일 첫 마디로 전화를 딱 해서 받았어 여보세요 했는데 야 보험은 들었냐?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별 생각이 없어 안 그러지 자 이거는 다 이거 보니까 다 삔 거 같아요 그죠? 아니 나 실제로 실제로 나는 나는 친구한테 저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 쟤 티 아니야? 나도 한 적이 있어 왜냐하면 나는 중요하거든 괜찮냐고 먼저 해줘야지 병실에 누워있는데 전화와서 보험 들었냐?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거야 야 괜찮냐 이거랑 나 A 나 A 아 서운해? 네 서운해 F네 전화하자마자 야 보험은? 이러면 나 안 서운해서 보험이 중요하지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괜찮냐가 서점으로 도의적으로 괜찮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위로의 방식이 다른 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아서 이제는 안 서운해요 친구를 위해 요리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먹어봐도 좀 맛이 없다 그렇지만 친구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반응은 A 날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? 대박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감동이다 B 처음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한 다음 고마워 야 근데 솔직히 좀 짜다 그래 고마워 하나 둘 셋 난 일단 그래도 A가 상처 받잖아 야 솔직히 너 근데 요리는 에바다 나는 A면은 오히려 불편한 게 내가 먹었는데 맛없는 걸 아는데도 계속 먹고 있으면 더 불편해 계속 먹고 있으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가시덕이다 근데 뒤에 고마움을 표현하니까 B가 훨씬 낫지 고마움을 표현하잖아 마지막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맛부터 얘기한 거지 야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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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처음에 맛 평가를 해줘야 내가 발전이기 앞으로 그래도 고맙다고 해줘야 근데 처음 맛 발전이 있지 맛 평가를 해줘야 더 맛있게 더 재밌게 근데 저렇게 맛 평가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면 맛 평가할 때 안 좋은 평가부터 먼저 하면 그렇지 나도 그래 난 저 사람이랑 친구 못 해요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너무 속상하잖아 저러면 아니 근데 정성은 아니까 만약에 너가 만들었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까 만약에 너가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 이거 뭐지? 이렇게 먹을 거 같아 어이 뭐지? 어이 뭐지? 어이 뭐지? 왜? 넌 그냥 난 그럴 거 같아 아웃이야 어? 제가 이게 뭘까? 이게 솔직한 평가를 한 거지 난 선평가 무조건 할 거 같은데 그래 평가부터 해야지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아 이게 아 이거 짜증나 조금만 더 간 찼으면 맛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맨날 저래 걔 맨날 저래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조금만 얘가 많으면 그 미연 넣을까? 자 친구가 요즘 나한테 뭔가 화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친구한테 어떻게 할까? A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내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다 제가 왜 화났지? 그 다음에 연락을 한다 B 뭐가 문제인지 왜 화가 났는지 바로 야 너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냐? 라고 바로 전화부터 해본다 난 좀 바뀌었어 어 시간의 미덕이라는 걸 알게 된 이유 저도 A인 거 같아요 나도 A 나도 A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냐면 제가 B로 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적이 너무 많아 맞아 성격인 거 같아 이거는 나는 좀 이런 시간이 너무 힘들어 못 참는 거지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힘들어 저도 B예요 누군가 저한테 이제 막 삐진 거 같고 이러면은 왜? 뭐가 문제인데? 지금 얘기해봐 바로 이렇게 들어가 나는 이제 B로 인해서 저는 거의 싸우자 것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한 달까지 일주일까지 아니더라도 나도 아니 잠깐의 한 3, 4시간의 텀은 있어야지 아니 물어보는 거를 사람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 물어보는 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치 아니 근데 나도 원래 B였는데 왜 이렇게 잘해요?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왜 화가 났는지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이제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 내가 사실은 그때 야 그래서 그랬는데 나도 좀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 근데 이게 B로 가면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감정적으로 여기로 가면은 어느 정도 생각에 정리를 하고 일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제엽 씨는 왜 A신가요? 저요? 당연히 B 아닌가요? 그럼 일단 정리를 하고 당연히 B 아니에요? 상대에게도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화가 났잖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나는 그냥 계속 풀어줄 거 같은데 일단 맞는 거 같아 얘기하게끔 만들어줄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유형이 되게 다른 거예요 아 이게 1번이 F구나 너 B였냐? 저랑 정국이랑 진짜 달라요 다 달라요 저랑 정국이랑 여기서 나 어느 정도 나는 유학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나는 나는 그렇게 됐어 나 너무 왔다 갔다 한다 나도 왔다 갔다 한다 나도 왔다 갔다 바로 물어봐야 돼 무조건 자 다음 아 끝났습니다 FT가 역시 가장 이건 뭐예요? 나 J 빵게 나왔거든 자 P랑 J는 뭐냐면요 P는 이제 즉흥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 계획을 별로 싫어하는 사람 J는 체계적이고 되게 계획적이고 어떤 뭔가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방 청소는 A 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B 내가 원할 때만 치워도 된다 자 하나 둘 셋 당연히 B 아니야 아 B 그래 내가 원할 때가 주기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내가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가짐인 거잖아 윤기야 넌 너무 철학적이야 저 사람은 자꾸 꽉 문제를 그냥 MBTI라고 그냥 둘 중 하나를 골라 제발 윤기야 넌 너무 철학적이야 윤기야 본이라고 그냥 제발 부탁이니까 저 단순히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란 말이야 그냥 골르라고요 그냥 어 나 J인데? 그냥 너는 그냥 이거에 있어서는 그냥 주기적인 사람인 거야 그냥 아니 저는 근데 안 치워서 A로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좀 이건 해석의 차이다 해석의 차이 나도 이런 청소면으로는 J인 거 같아 이건 좀 집이 쉽게 더러워지는 사람도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갈려요 A 비행기랑 숙소 예약 준비 끝 B 첫째 날은 이거 하고 둘째 날은 그거 하고 셋째 날은 저거 하자 어떤?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P인데 J로 바뀐 케이스 나는 A로 했다가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많이 사고가 나서 B로 그나마 해놔야 이제 그나마 사고가 좀 덜 난다는 거지 B로 해놓고 즉흥적으로 움직여도 돼 그렇지 그렇지 저는 B로 제가 해놓고 제가 귀찮아요 막상 현재 그 날이 되면은 원래 여행은 귀찮은 거야 그렇지 다 해놓고 개까지 사야 돼 귀찮음과의 싸움이야 근데 갈 때는 재밌다 나는 약간 진짜로 극 A인 게 너 그냥 오늘 지금 끝나고 공항 가면 바로 공항 가? 그렇지 나도 진짜 거기서 갈 사람 있으면 갈 수 있죠 그거지 자 방탄소년단 멤버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 중 맡고 싶은 역할은 중복 가능 1번 계획 2번 총무 3번 맛집 4번 오락 5번 그냥 무인승차 와 나 그냥 무인승차는 못해 당연히 5번 아니야? 난 진짜 5번인데 나도 당연히 5번 아니야 이거? 사실 5번 같은 케이스를 제일 싫어하는 게 5번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서 토를 다뤄 아니 이야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가서 난 니네가 다 맡길게 이러고 가서 나 근데 여기 좀 더럽다 이러면서 맞출 수 있어 약간 나 이거 같아 야 이 돈이면 이것밖에 잠시만 왜 내 욕하니야 갑자기? 자 저는 3번입니다 난 2번 3번 둘 다 할 거 같아 왜냐면 돈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5번 난 다 좋아 나도 2번도 할 거 같아 근데 항상 투어 갈 때 맛집이랑 재밌는 거 내가 다 그거 링크 다 보냈네 나 저런 거 진짜 모르는 거 난 진짜 못해 난 사랑이 필요해 난 저런 거 너무 귀찮고 난 다 좋아 난 데리고 가줄 사람이 필요해 자 핸드폰 액정이 금이 갔다 터치가 안 되는 건 아님 근데 보기 거슬리네 어떻게 할까? A 시간 내서 바로 수리 B 당장 터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고치자 만 년 동안 안 바꿨습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난 A 되기만 하면 돼 난 아 미안 아니야 넌 A 너만 A야 아 그래? 어 미관상 안 좋잖아 보기가 미관상을 왜 신경 써? 기능만 되면 돼 기능이 돼 그치 자 여기서 인스타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미관상 너무 안 좋아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돼 아 그래? 뭐 수리를 바뀌거나 바꿀 때는 그게 형이 안 됐을 때 안 돼 기능이 안 됐을 때 그치? 어우 나 무조건 멀끔해야 돼 오랜만에 쉬는 날이 생겨서 밖을 나가고자 함 내가 할 행동은 A 언제 어디로 무엇을 타고 왜 가는지 생각하고 외출 무작정 나가는 거 싫다 B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준비를 하고 나감 발이 이끄는 그대로 가면 더 낭만파네 B는 나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저거 계획을 짜다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다 맞아 나도 나도 그래 나도 이거는 일단 나가는지 물어보고 나서 이거 나는 B 쉬는 날 아니면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이를 들어서 확신한 목적지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서 간만에 나갈 날이 생겼어 자 하나 둘 셋 자 무조건 이제 어디 갈지 정도는 정해야지 A 이게 여행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A 자 여기서 다 A고 한 명 B 나왔습니다 바로 낭만파 B 난 무조건 난 네비도 안 켜요 그냥 네비 안 켜고 그냥 그냥 한번 돌아다녀만 보자 아 극 피네 이게 안 되더라고 저는 절대로 저는 극한의 효율을 짜고 나가야 돼요 나도 그건 안 돼 근데 나는 이렇게 나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노력이 걸려요 나는 장소만 정해놔 딱 어 나도 장소는 정할 거 같아 거기가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거기가 닫혔어도 다른 데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 타서 다시 폰 봐 어릴 적 나의 방학 계획표는 A. 나의 방학 계획을 우선순위로 나열한 후 시간 배분 계획에 근거한 표를 그린다 잠자기, 발먹기, 돌기 위주로 칸을 나눠서 주변을 화려하게 꾸민다 하나 둘 셋 저는 B 그냥 계획은 짭니다 A, A, B, B 와 이거는 3 대 4로 나뉘었다 딱 근데 나는 실제로 저거 짜라고 해도 한 적 없는 거 같아 아니 예를 들면 봐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방학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장기휴가를 받았어 한 달 반짱이래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할 거니까 나는 일단 디테일하게 나 이때 영어 레슨도 받을 거 모두 다 해놔 그리고 안 해 아 근데 나도 은근히 그게 있더라고 나는 캘린더에 내가 언제 약속을 잡거나 뭘 하잖아요 다 적어 놔 나도 다 적어 놔 다시 그거 그러니까 나 근데 요즘 나 적어 놓으려고 그래 아 그럼 나도 J나 아니 난 항상 그래 나도 J로 바뀌었구나 근데 막 시간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늘 뭐 오늘 뭐 레슨 춤 박싱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했다가 나도 이제 그거 필요성을 느껴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사고나지 오늘 약속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 너 그렇게 안 하면서 사고나 못 가고 막 그런 게 많아서 나는 그런 게 없어 약속을 항상 당일 날 잡아야 돼 형은 약속을 그리고 집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? 레이플이나 이런 걸로 당일 날 카톡을 하거나 그러지 나도 뭐 쉬는 날을 누가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번개로 잡긴 한다 나도 무조건 번개로만 만나서 근데 이제 하면 몇 시에 뭘 할지는 딱 정해놔야지 이건 거 같아 더 번개지 다음 자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와 한 달 뒤에 약속을 잡기로 했다 이때 내가 선호하는 약속 스타일은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에 이제 대충 만날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 난 둘 다 해 둘 다 해 근데 둘 다 해 내가 내가 되게 이 사람이랑은 꼭 같이 뭐 밥을 먹고 싶다 그런 B인데 맞아 근데 전제가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잖아 그럼 A인다 그럼 A지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 저는 약속 같은 거는 좀 중요해요 날짜를 딱 딱 딱 정해놔야 돼 그치 그치 근데 내가 마음이 편해서 근데 이건 사실 친한 친구만 B로 하는 게 맞죠 난 친한 친구면 A가 납니다 섞이는 거 싫어해가지고 왜냐면은 친한 친구가 A를 더 잘 이해해줘요 그치 맞아 뭐 어쨌든 이건 좀 문제가 좀 중요할 거 아닌 거 같아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면 다음 달 10일에 해놨다가 9일쯤에 야 내일 갑자기 뭐 녹음 생겼다 못 볼 거 같다 이렇게 되지 않나? 그래서 저도 미안한 적이 많아가지고 야 재밌었다 재밌네 굉장히 역시 열띵 토크였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우리도 진짜 과보림 하면서 한 거야 과보림 했는데 근데 역시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바뀌고 이거별로 절대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 진짜 뭐 바뀐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바뀌고 저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네요 저도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한번 해봤어요 그때 ESTJ가 나오더라고 좀 바뀐 거 같아 그리고 오늘 해보니까 P가 아니고 J가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고 있긴 한데 그 만약에 뭐였어요? INTP요 어디 갔어요? 형 TP에요? TP긴 한데 제가 이 연예계에서 살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 같아요 이 직업이 나의 MBTI에 영향을 많이 줬다 많이 주지 이 상황에 맞춰서 이게 좀 변한 거 같아 옛날에는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맞아 맞아 저는 뭐 처음에 ESF 뭐냐 FJ 아니었냐 ESFJ였다가 뭐냐 최근에 또 ISFJ였다가 오늘은 또 INFJ가 나오네요 너는 J만 안 바뀌네 J는 A-OP이라서 그런가? 진짜 진짜 그런 거 같은데 J들의 희망이라서 J-OP이야? 네 그러네 변치 않네요 네 J는 재밌었어요? 네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-OP 씨부터 마지막 간략하게 소감 얘기해주시고 끝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재미로 하는 거 같고요 저는 사실 오늘 느꼈지만 약간 MBTI는 저한테는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드네요 네 저는 약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매일 계속 바뀌고 막 이러니까 맞아 맞아 그런데 뭐 사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오늘 되게 뭐 재밌었던 거 같고 또 멤버들 성향도 한 번 더 알아가는 거 같고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도 MBTI를 별로 잘 안 믿는데 저는 사수를 잘 믿어요 올해 운세가 어떻대요? 제가 불이 없어서 좀 빨간 옷을 좀 많이 입어야 된대요 어? 형이 많아요? 물이 없어요 아 그래서 오늘 빨간 의자 앉았구나 물이 많아요 저 물 많고 난 사실 진짜 아일도 몰라 여하튼 그냥 MBTI보다는 그냥 멤버들이랑 이렇게 즐겁고 떠들어 놓는데 떠들어 놓는데 저는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MBTI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뭐 사람은 다 각자의 성격이 있고 살아가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냥 모아둔 이제 재미로 보자 그쵸 저도 MBTI를 제가 2014년에 처음 해봤는데 그냥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저희도 그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일찍 했구나 이미 학계에서도 이게 지나간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많다고 했었는데 이미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갑자기 대유행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MBTI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MBTI 문항 같은 것도 아까도 어릴 적 방학 계획표? 이런 거 좀 문제도 좀 진화해야 될 것 같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걸 듣자마자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아 재미는 재미로 그냥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제 뭐 분량 뽑으려고 좀 과몰입해서 이렇게 질문도 바꿔 가면서 했지만 이게 선택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맞아 여러 가지 오히려 모든 게 모든 답들이 다 주관식이면 모르겠다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재미로 방탄소년단은 MBTI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었어요 저희 MBTI는 ARMY죠 ARMY 아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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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MY 오케이 한 칼 했다잉 잘한다 네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어 사실 MBTI를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왜 진짜요? 어 난 잘 믿어 그리고 아까 태용이 형이 물이 없다고 했는데 아 불이 없다고 했나? 불 아 불이 없어 물이 없다고 했죠 그 연습생 때 태용이 형과 제가 많이 혼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? 제가 불이 많고 물이 없거든요 아 진짜? 죽이 잘 많았네 아 오케이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 또 뭐 몇 년 뒤엔 또 MBTI 되시면 또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때 또 이런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모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 오늘 저희 검사 결과도 재밌게 들려주시고 서로를 그냥 좀 더 재밌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미 분들이 저희 BTS에게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나 이 연구소는 다시 열릴 것이고요 그때 또 새로운 연구 거리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미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저는 일단 이 논쟁이 불 붙은 것에 대해서 아 사람들이 요즘 진짜 화가 많고 진짜 놀 게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별 생각 없을 것 같아요 별 생각 없는데? 아니 이건 어때요? 자 잠시만 나도 나도 어떻게 해 한 사람씩 얘기해보자 정국아 너 뭐 어떻게 생각해? 일단 한 사람씩 짧게 얘기해봐 떼주면 안 되죠? 자 오케이 자 휴가 별 생각이 없어 떼줘도 된다 어떻게 해야 돼? 형이 제 애인이에요 형이 이렇게 떼줬어 그러면 나도 떼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아니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내 애인이 떼준 게 아니라 내 애인이 깻잎을 못 떼고 있는데 아 애인 거를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어 아니야 아니야 친구가 못 떼고 있는데 내 애인이 떼준다고 아니에요 그게 그거야 아 내 애인이 떼줬다 그게 그거지 아 그럼 그럼 더 별 생각 없는 밥 먹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나? 나 먹을 땐 진짜 밥 열심히 먹어 킹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 킹 받지 그냥 이걸 보면서 인류애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를 들면 떼주면서 떼주면서 시그널 막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이렇게 떼주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떼주면서 뭔가 구리에 막 뭔가를 이어받아 그러면 약간 뭐야 너네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떼주면서 약간 시그널에서 짠 이렇게 떼주는 거잖아 아니 이게 떼주고 밥을 싸서 아 이렇게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선 넣었지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봐봐요 젓가락을 밥 먹은 그 젓가락으로 계속 그렇게 입에 넣은 젓가락으로 계속 그걸 떼주는 거야 그걸 괜히 하냐 낯짱으로 나와 낯짱으로 아 잠깐만 그래서 너는 킹 받아 안 받아? 나는 그냥 가볍게 한 번 싸우고 말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태형이 오늘 너무 웃기다 아니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안 돼 안 돼 왜 왜 왜 왜 안 돼? 안 돼 왜 왜 왜 왜 안 돼? 면을 퍼주는 거야 그건 괜찮아 면을 퍼주는 거야 그건 괜찮은데 깻잎은 묘하다 그건 괜찮은데 깻잎은 왜 왜 깻잎은 왜 왜 깻잎 한 장 떼주다가 손도 잡고 왜 손도 맞추고 눈도 맞추고 그러다가 집 빚고 그러다가 나한테 결혼하는 거야 깻잎을 떼줬는데 결혼을 왜 해 아니 근데 그런 전제가 없잖아 아니 잠깐만 깻잎으로 결혼까지 야 우리 제이홉 제이홉 얘기 좀 해봐 제이홉 해봐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럼 그래 아 그러니까 남의 여러분 또 심쿵했다 그렇죠 난리 났다 어 나 안 돼 안 돼 떼줄 수도 있지 전 솔직히 별생 없어 앞으로 깻잎 나오면 다 치워 그냥 생선살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생선살 생선살도 근데 그것도 있대요 그 뭐지 새우 껍질 까주는 거 그걸 왜 까져 난 새우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왜 까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정도도 그 정도도 못해서 먹을 거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깻잎 나는 그냥 새우 껍질째 먹어 저는 까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우 껍질 정도 아 근데 새우 껍질 까서 내미는 건 자 우리 예를 들어 보자 새우 껍질 까다가 왜냐면 새우 껍질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한 명만 몸을 더럽힐 수 있는데 굳이 거기 모여있는 세 명이 다 몸을 더럽혀야 될까 여기 이 사람이 제일 과몰입하네 보니까 그러니까 형 봐봐요 나도 A님은 나 먹었으면 되잖아 자 왜 쟤를 먹여줘 그러니까 상관없는 사람 누구예요? 너 상관없어 자 윤기 형 나도 상관없지 자 형 애인이랑 나랑 같이 형이랑 같이 돼 있어 밥을 먹었어요 형의 애인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해줘요 근데 젓가락이랑 다 뭐 어때? 뭔 선거에요? 아 얘는 젓가락까지 그럼 야 우리 먹던 거 어떻게 먹냐 너 아니 국탕 이건 어떻게 해? 국은 괜찮아 국은 괜찮은데 새우 껍질 까주면 안 되지 새우 껍질은 안 되지 아니 아니 봐봐 한 명만 희생하면 될 거냐 너한테 왜 의자가 부러지고 그래? 야 얘는 다리 껍질을 까주고 있어 네가 김남중이야? 야 진짜 상식성을 생각해보자 인하에 먹도록 깻잎 못 떼고 그래 새우 껍질까지 새우 못 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아니 야 너 그래 고듬어 살 못 바르는 거 오케이 이해해 까주는 거는 좀 그렇다 나도 여러 명한테 내가 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여러분 내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예요 난 괜찮다 생각했어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예요 난 괜찮다 생각했는데 약간 술 따라주는 걸로 대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? 아니 술 따라주는 건 할 수 있지 괜찮지 술은 비어져 있으면 그냥 다 해주잖아 나는 깻잎이랑 술이랑 뭔 차이잖아 그치 나도 그 생각이야 뭔 차이야 그냥 다 아니 술 따라주는 건 문화잖아 아 근데 맞아 저것도 문화잖아 한국에만 있는 문화잖아 아니 저도 듣다 보니까 열받네 아니 깻잎 떼주는 건 문화가 아니지 아니 나 듣다 보니까 열받네 왜 깻잎을 굳이 떼줘 얘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떼지냐고 술은 비어져 있으니까 내 것도 따르고 제 것도 따르고 아니 안 떼지고 있으니까 떼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겪어봐야 돼요 한번 겪어볼게 절대 안 되지 나도 한번 겪어볼게 제가 봤을 때 이 논쟁이 결판이 나려면 직접 한번씩 다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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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s 알아요 estou